다음 선수는 노스피스 클라이밍 팀 소속 사솔 선수입니다. 이 스포츠 클라이밍 시즌이 돌아오면 참 사솔 선수가 눈에 많이 아는 거였습니다. 항상 사솔 선수의 근황이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솔 선수가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을까? 지금은 사솔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을까? 항상 궁금합니다, 사솔 선수가. 사솔 선수는 또 특유의 과감한 무브와 교과서적인 동작들. 그렇죠, 교과서적인 동작들. 사솔 선수는 또 특히나 리드 종목뿐만이 아니고 사솔 선수가 또 볼더링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사솔 선수는 지난해부터 볼더링 전문 선수로 다 전향을 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 펼쳐졌던 볼더링 부분에서도 역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뿐만 아니고요. 속도 경기에서도 아, 속도 경기에서요? 네, 스피드 부분에서도 보통 여자구 선수들이 14초 때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솔 선수는 12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 종목을 잘하기도 어려운데 다재다능한 선수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볼더링에서 금메달을 이미 획득을 했고 그리고 스피드에서도 이미 금메달을 획득해서 현재 2관왕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난이도에서도 이제 그러면 만약에 1위를 보고 있다면... 대회에서도 글쎄 알 수가 없어요. 난이도에 물론 절대강자인 김자인 선수가 버티고 있다기는 하지만 사솔 선수 역시 난이도 실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중결승 경기 결과만 봐도 완등을 했어요, 사솔 선수가. 네, 중결승. 예선전에서는 사솔 선수가 등반 시간을 체크를 미처 못해서 시간 초과로 아깝게 완등을 못했거든요. 완등월드 바로 직전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중결승에서는 김자인 선수와 같은 완등을 기록하고 지금 결승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네, 대단합니다. 사솔 선수. 어느새 이제 로프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저거 보세요. 아직까지도 동작이 흔들림이 없어요. 네, 힘이 아직 넘치고요. 등반 속도도 빠릅니다, 사솔 선수. 앞선 선수들은 이 로프 구간에 진입할 때 4분대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사솔 선수는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사솔 선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프까지 진입을 했고요. 아, 지금 보세요. 왼발은 힐 훅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안정감 있게 체중을 왼발에 완전히 실어주고 있는 모습 보이죠. 아, 사솔 선수 대단하네요. 네, 노란색 볼륨 구간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펌핑을 조금 풀어주고. 아,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왼쪽 볼륨 위에 바이사이클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 로프 구간에서 저런 캠퍼스 동작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죠.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동작이죠. 네. 그렇지만 사솔 선수는 이제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캠퍼스를 선택을 한 거죠. 네. 본인이 지금 몸이 뜨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그 순간에 다시 발을 홀드에 붙이려고, 발로 홀드를 컨트롤 하려고 몸을 끌어당기는 파워나 캠퍼스를 감행하는 파워 둘 중에 어떤 것이 이득이냐예요. 아. 네, 근데 사솔 선수는 같은 파워를 쓰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캠퍼스를 선택을 한 거죠. 그걸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능력인 거죠. 네, 직벽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사솔 선수. 직벽 구간 보면 첫 번째로 있는 홀드가 하트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네, 과연 저 홀드가 저렇게 모양처럼 사랑스럽기만 할까요? 저 홀드가 참 애를 많이 먹게 했던 홀드가 되었습니다. 슬루퍼 홀드인데. 그렇죠. 네, 많이 미끄러워서 선수들이 난관을 봉착하게 했던 그런 홀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직벽 구간. 사솔 선수 지금 휴식하는 자세 보세요. 정말 교과서적이에요. 진입을 앞두고. 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두 발을 모아서 휴식하는 동작. 아주 교과서적인 동작이고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오른손. 네, 좋아요. 클릭이 아니라 그렇죠. 손바닥으로 눌러잡는 랩핑 동작. 아. 네, 클립까지. 그렇죠. 네, 클립, 더블 클립, 클립 포인트 선택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저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선수가 진짜 난이도 종목 선수인가. 네, 그렇죠. 아니, 죄송합니다. 볼드링 선수인가. 그렇죠, 그렇죠.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지금 완등에 가까이 보니까 신반팀들도 숨죽어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선수. 아, 아니. 아, 마지막 순간에 지금. 아, 마지막 순간에 지금. 아, 마지막 순간에 지금. 아, 이거 완등을 하시면 되는데.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빨간색 홀드를 잡았어요. 잡고 한 번 더 데드 포인트로 오른손이 가는 순간에 오른손 빨간색 홀드가 미끄러지고 말아왔네요. 그러네요. 아, 근데 오른손이 미끄러지는 순간에도 오른발의 탄력을 이용해서 지금 보세요. 리플레이 동시에 나오죠? 네. 미끄러진 건데 탄력을 이용해서 근역 뛰네요. 아, 사도 선수 대단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저 오른손이 만약에 미끄러지지만 않았다면 사도 선수 안정감 있게 완등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선수 아쉽지만 끝까지 좋은 경기력을 정말 눈부시게 보겠습니다. 네, 좋은 경기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 펼쳐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도 선수의 기록은 44 노멀이 됩니다.